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완전 괘지같은 사연을 가져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시집어와서 시누이를 질투하고 후레치다가 정탈려서 이제 쫓겨나게 생긴 판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정신승리를 하고 자빠진 여자 끌 끌 끌 왠지 어린이날 선물 때문에 아내한테 한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남편이고 저희 아내가 다른 곳은 절대 안되고 무조건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여기 이 게시판에 쓰라고 해서 글 써봅니다. 저희는 결혼 3년차 30대 중반 딩크는 아니지만 아직 아이는 없는 부부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고 당신은 이제 워낙 연락해 잘 모르겠다며 이번 어린이날에 막내 손주한테 줄 선물을 같이 좀 골라달라 이런 말씀 아니 부탁을 해 오셨어요. 당연히 알겠다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우리의 이 통화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아가씨가 어린이도 아닌데 왜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들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등등등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에 큰 싸움이 났는데요. 참고로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저희 집 늦둥이 여동생이고 저희 외할아버지한테는 세상 하나뿐인 손녀입니다. 저희 집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아들만 셋을 낳아 키우던 부모님이 당신들 나이 서른 후반에 얻은 딸이고요. 그래서 뭐 친가고 외가고 간에 그냥 집안에 온통 남자들 뿐인데 여자애가 태어난 겁니다. 거기다 늦둥이라서 정말 온 가족 친척들이 애지중지 했었어요. 특히 성격이랑 얼굴이 저희 어머니랑 완전 판박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당신 딸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으신 건지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예뻐합니다.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할아버지지만 옛날 당시는 뭐랄까 매우 무뚝뚝한 그런 가보장적인 그런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 자식들에게 사랑 표현도 잘 못하셨나 본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은 더 그런 것 같다는 게 바로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옛날 아버지를 그런 게 많았죠. 하긴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딱딱한 그런 분이었는데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뀐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 같은 경우 딱히 막 일부러 챙겨주거나 하는 그런 게 없었던 분이었는데요. 저희 막내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달라졌어요. 매년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자니 다른 나머지 손주들한테 많이 민망하고 또 미안하셨나 봐요. 한 번은 내가 말이 무심했구나.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막내와 함께 저희 모두를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금 컸을 때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게 오히려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다면 늘 저희 사남의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저 같은 경우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던 그 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주셨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진 제가 23살까지 받다 보니까 제 아래 두 동생 역시 23살 되는 그 해까지 선물을 받았는데 아마도 저희 막내의 경우도 똑같이 23살까지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막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선물을 챙겨주다가 중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로는 용돈으로 한 20만원, 30만원 챙겨줬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자기 기본 용돈이랑 같이 적금을 든 저희 막내는 큰오빠인 제가 결혼할 때 추기금으로 무려 300이나 냈어요. 그 어린게. 그러면서 남은 용돈이랑 또 앞으로 받을 용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첫 조카가 태어나면 또 주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얘가 제 동생이지만 이런 마음 얼마나 이쁩니까. 더 사랑스럽고. 하... 여하튼 저희 막내가 이번에 성인이 된 거고 대학생인데요. 할아버지는 이런 막내한테 노트북을 사주고 싶으시답니다. 하지만 그런 전자기기를 전혀 모르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저한테 같이 가서 골라달라 이런 부탁을 해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 아내 본인은 이런 상황들이 결혼 전부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니까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다. 참아왔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참았답니다. 아니, 사랑하는 거랑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하튼 하는 말이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 후 어린이날을 따로 챙기는 집은 이 나라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며 일단 저희 집이 굉장히 특이한 거고 또 스무 살이 되어서도 그걸 준다고 해서 선물을 받는 제 동생은 철이 없는 거랍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아내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막말로 이런 걸 또 몰랐으면 또 모를까 결혼 전부터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늦둥이 딸이라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한 존재다. 대신 막내를 아끼는 만큼 나도 당신 가족들을 챙기겠다. 절대 차별을 한다거나 서운하게 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 아니 다짐을 했고 아내도 알겠다며 거기에 대해 좋게 동의를 했어요. 아니, 아직 나이가 어린데 예의가 너무 바르다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예뻐해졌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난 뒤 장모님 편히 쓰시라고 고급 안마 의자랑 백내장 수술비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또 장인어른 골프채, 동남아 여행도 제가 보내드렸고요. 천원 취업도 마찬가지. 제가 시켜주고 자취팡 보증금 천만원도 취업 축하 기념으로 다 해줬고 진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차별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줬죠. 게다가 저희들 결혼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크게 보태주셔가지고 대출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산 부분 또 아내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진짜 빈몸으로 시집을 왔는데요. 그래도 당신 첫 손자며느리라고 엄청 이뻐하셨으며 또 손자며느리 첫 생일에 용돈으로 백만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래요. 아니 뭐가 다릅니까? 뭐가? 생일 선물이야.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지만 어린이가 아닌 손녀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챙기는 건 너무 과한 거고 이상한 거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래서 당신한테 따로 선물을 챙기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어린이날 성인에게 이렇게 선물을 챙겨주는 걸 보면 앞으로도 온갖 거지같은 핑계를 대면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 동생만 싸고 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걱정된다 이럽니다. 아니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니까 못 가고 주말의 경우 거의 매주 장모님 때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농사일 열심히 거들었고 농범기 때요. 절대 아내와 아내 가족들한테 소홀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이니까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아니 사위인 저만 이렇게 소홀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막내를 이쁘하는 거 그런 모습까지 우리 마누라가 싫어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동생이랑 얼굴 보는 거 석 달이 한 번 될까 말까 해요. 처가 댁은 매주 갑니다. 그런 동생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들 챙기는 게 이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내 본인한테 대신 챙기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기 댓글에서 제가 틀렸고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면 저는 아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의 일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요인과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번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의견 주십시오. 또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소녀 선물 챙기는 걸 남의 집 딸내미가 왜 지랄하는 거야? 네가 뭔데? 댓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지한테 대신 돈 써가지고 챙기라는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진짜 뭣돼 처먹었다. 2번 이래서 사랑 못 받은 티가 오지게 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부부라뇨. 이거 주변 관계 다 박살내고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왜? 그지같은 자기 뜻임을 가지고 있거든. 3번 아 그러게 아니 지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여? 끌 끌 끌 끌 끌 4번 그 모든 비용이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지가 물려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미친 거 아니야? 2번 이래서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죠. 잘 챙겨주고 사정을 봐주면 그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 이렇게 봐봐. 밟고 올라서려 한다니까? 4번 3번 저런 거지같은 것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싸잡혀 욕먹는 게 나는 너무 싫어. 4번 아이고 이 아저씨 또라이랑 사느라 마음고생 심하네요. 얼른 갖다 버려요. 그거 누가 주워가지도 않은 여자야. 도대체 왜 주워온 거야? 날 주워가지. 5번 5번 야 질투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지 근성도 진짜 개낭낭하구만. 아니 저 돈을 지한테 써줬으면 저런 소리 안 했겠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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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아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 예뻐서 그게 뭐 어린이날이든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걸 왜 며느리가 신경을 써? 쓴이 아내분 진짜 이상하다. 거지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괜히 심술 부르지 말고 너 그러다 이혼당해요. 그냥 신호의 복이다 하고 넘어가요. 아줌마 니가 껴들어가지고 난리칠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7번 저 결혼 안 한 서른아홉 살 늦둥이 막내딸인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작년까지 어린이날 용돈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도 챙겨주시겠죠. 저요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참고로 남친이랑 지금 인연 됐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어린이날 선물 주고받습니다. 아니 남이사 전봇대로 똥꼴을 닦든 이를 쑤시든 니가 뭔 상관? 8번 와 남편님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 없어요? 저런 거랑 평생 같이 살아갈 자신 있냐고? 버려 9번 아니 도대체 지가 뭔 상관이야? 지돈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래? 10살까지 챙겨주든 20살까지 챙겨주든 그건 무조건 할아버지 마음이지. 이걸 감히 누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냐고? 아니다. 니 같은 것들은 그런 말 하겠네. 신부 거지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잠시 후 2부에 아내가 등판합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이 거지같음이 그대로 쭉 이어질지 한번 봅시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